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에서 실제 역사와는 다른 내용이 많이 나오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역사 왜곡이라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드라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25화에서는 고려조정에 불만을 갖고 있던 김은과 최질이 난을 일으킬 준비를 하면서 명분이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장현우와 황보유희의 주도로 문신들이 무신들의 영업전을 회수해서 자신들의 녹봉으로 돌리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김은과 최질이 다른 무신들을 설득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현종을 압박하며 이 사태를 만든 장현우와 황보유희를 귀양보낼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26화에서는 마침내 현종을 손에 넣는데 성공한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죠. 김은과 최질이 난을 일으켰을 때 고려의 신하들은 동북면과 서북면에 있는 군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난을 진압하려 하지만 원정황후가 서북면과 동북면의 군사들에게 개경에서 일어난 소란이 모두 평정되었으니 함부로 군사를 움직이는 자가 있다면 반역죄로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교서를 보내면서 결과적으로 원정황후가 김은과 최질의 난을 도와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